저는 소설 쓰는 조정래입니다. 금년에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추석이 찾아왔습니다. 그런데 금년의 추석은 전해보다 행복도가 떨어지고 우리를 잠깐 불안하게 하는 것은 전 세계를 흉악한 불행 속에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입니다.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으뜸으로 코로나19를 잘 방어하고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. 우리가 다소 우울하고 즐거움이 충만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갖고 건강을 지키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짐해서 키워낸다면 부족하지만 금년의 추석도 행복해일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